고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관할 형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분명 쓴 것 같아.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. 동네 개가 죽었니? 니가 경찰이냐고. 그냥. 야 애들께. 나 일하도록 국내 최대의 미제살인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러 거야. 아 이 친구 범인 아니네. 가이 개XX야. 왜 나와. 가이. 광수 대식인 사람? 웬만한 조폭은 그 선배는 눈도 못 맞추신다니까. 추리소설을 몇 권 읽고 나서 어줄짐한 지식으로 까부지 마 이XX야. 우리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어때요? 인간이 똥팔이야 무슨 힘을 합쳐 이XX야. 감사합니다. 둘. 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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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? 아 기적이 깜빡해서. 빨리 사볼게요. 누군가 아니야? 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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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정말딱. 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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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!